근데 어떻게 일을... 야 근데 진짜 압도적으로 네가 일해야 돼? 그러면 지금 조작 같은 거 뭐 그게 어디서? 너 못하는 거 있어. 내가 잘한다고. 디펜스. 생각 있어. 생각? 무슨 생각 있어? 아쉬운 부분이 참 많아요. 내 살을 쉬고 더 살 때 너무 멍때리는 경험이 좋네요. 예능에서는 그러면 안 되거든요. 배우는 섬inin. 두드러움. 쫙인. primeiro. 같이 하는 없음. 실패인. 아쉬운. 아. 아. 이제 오늘 배우는 나. 예능에서는 딱. 응.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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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근데 진짜... 압도적으로 네가 이게 이게? 압도적으로! 압도적으로! 요즘에는 실력 겸 메모 겸임 다 맞췄어요. 에어스크림 모아서 앞에다가... 농구 투자에 질 때 오익기상을 많이 받았다고 하는데... 그래도 팬투표 1량은 다르지 않나요? 그것도 팬투표 중이에요. 왜냐면 그때도 팬이 투표를 해서... 그때 인기상 같은 거지, 인기상. 조작 가능성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지금은 조작 같은 거 뭐 그게... 근데 결국은 한 번 못했잖아요. 그래도 5위 안에 항상... 얘기했잖아. 실력이 좋으면 1위를 항상 따라다닌다고. 걱정 말고 내가 알아서 할게. 정리를 하다 보면 아주 결정적인 순간이 있어. 그때 그냥 아주... 좌악하게 그냥 득점을 해야지. 아! 너 못하는 거 있어. 내가 바로 잘한다고. 디펜스. 내년에 내가 수비상 받을 거야. 수비상? 최우수 수비상? 케이벨은 없을 거고 수비상? 있어요. 최우수 수비상. 아 있나? MVP 봐야 되지, MVP. 조금만 더 기다려봐. 프레이오프 올라가서 활약을 많이 해야 MVP를 받는 거지. 아따. 정규리 이것도 잘해야지. 다 생각이 있어. 생각? 무슨 생각이 있어? 나만의 생각이 있다고. 너만의 생각이 뭘까? 도대체. 다 떠나서 아버지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전 대결하고 너무나 참 좋은 일인데... 한 표로 생각하면 어떻게 이길을 했는지 모르겠어. 우리가... 그래도 해마다 조금 이렇게 늘어가는 모습이 보이는 게 참 불이... 피가 interessant. 이처har XR 마무리 한다 그러면 올해가 후리가 선수생활을 할 적의 기량이 제일 많이 발전하지 않나 굉장히 이런 말 처음 들어봤는데 마음이 좋네 나는 우리 아들들한테 그렇게 좋은 일을 싸우게 많이 해본 적이 없어요 큰 아들 우리한테도 네가 어떻게 일을 했냐 하지만 속으로는 사실 참 뿌듯한 마음이 있고 다 있는데 꾸준히 일을 할 수 있는 실력이 갖춰지면 좋겠어요 칭찬은 처음이지? 칭찬은 처음이죠 우리 아들한테 칭찬은 처음인데 경사란 거죠 경사 3.79개 들어간 것도 아버지보다 낳게끔 기록을 또 가졌고 신장만 나보다 작게 실력은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대견하고 주위에서의 모든 걸 다 이겨내고 그만큼 성장한다는 자체가 대견한 것 같아요 그냥 신경 안 쓰는 척 하는 거지 큰 아들 경기나 둘째 아들 경기는 거의 다 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호우 레이업 들어갔습니다 경기 끝나고 하면 제가 전화 드릴 때도 있어요 정말 수고했다 게임 끝나고 전화 왔을 때는 자기가 잘했을 때 게임을 못했다 그런 아버지 전화도 안 받고 하루가 갈 때도 있고 요새 아직도 이제 애는 애죠 자기네들이 잘하면 한 30분 내내 전화해서 그런 뭐죠 뭐 봤지 뭐 이제 이런 거 나야 내가 봤지 아버지에는요 내가 다 챙겨봐요 아쉬운 부분이 참 많아요 대사를 쉬고 더 살 때 너무 멍때리는 경험이 존재해 너무 잘하는데 애는 지금 하더라고요 근데 확실히 팬신에 대한 센스는 좀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칭찬이지? 칭찬이지 하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하 부상 나아임을 헌신하면서 올해는 좋은 성적으로 어? 시즌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딱! 새해 복 많이 받고 응 응? 나는 항상 해 연봉을 많이 받으니까 어떻게 아버님은 아버지한테 뭐 어? 아빠 더 많이 벌잖아 하하하하 어? 뭐 용도에 좀 줘야지 아버지 이제는 얼비나 나한테 이제 줘야지 팬분들이랑 많은 시청자 다들 즐거움을 주는 모습이 정말 나는 굉장히 하도록 했을텐데 좋고 아무래도 이제 울름도 중요하지만 일단 건강이 채우는 성적이기 때문에 건강을 챙겼으면 좋겠고 새해 복 많이 받고 또 뭐예요? 양복이 높다 이거야? 아 내가 장영방 하나 있는데 장영방 4개 있어 장영방 4개 있어 방법이 없었으면 좋겠고 아 뭐 에세 1 2 2 3 3 4